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아빠는 거기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남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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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계속 꺼내길래 쓰고 싶어가지구 그런줄 알았지 아니야? 아니에요? 이쁘네 다녀야 니 그거 또 꺼내면 너 또 씌워줄거야 다녀가 어제 저기 한번 올라가더니 계속 올라가네 진짜 다녀야 인형감기 아냐? 다녀야 너 저거 또 써야돼? 그러면 응? 응? 아이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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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쩍어 쩍어 쩍어 쩍 어째어쩍어 쩍 다녀야 들어가 하니야 하니 빛 빛들여자 일로와 하니 하니 일로와 빛들여줄게 어? 빛들여 빨리 해줘 얘도 해줄까? 아유 좋아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감동 또떡 퉾 끝 멈추 흡 era 느 얘미 QUESTION 이만큼만 해줘도 이렇게 나와요 찍으면서는 힘들어서 카메라는 끝내고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새벽 6시 좀 나갔나? 사니야 사니야 높은데 올라가고 싶으면 캣타골을 좀 쓰면 안될까? 안돼? 피터 위에 뭘 놔줘야되나? 좋아 좋아 아빠 오늘 쉬는 날이라 좀 늦잠 좀 잘라고 했더니 다섯시부터 깨워가지고 또 또 올라가 진짜 어떻게 안올라가던 날을 딱 한번 올라가 보더니 계속 가네 나 이거 씌워줄까? 아빠 씌워줄게 씌워줄게 아빠 씌워줄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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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른데 왜 놀고 있어? 아빠 잔다 다시 왔지?